안녕하세요 여러분 7분 탭스 네 번째 시간으로 다시 여러분께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외우면 훨씬 더 쉽고요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저 사진은 2014년에 제가 텍사스 델라스에 갔을 때 사진인데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부르면서 길거리에서 공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팁을 좀 드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런 분들을요 엘비스를 모방하고 엘비스를 따라하는 사람들을요 엘비스 임퍼슬네이더 라고 부르고요 구글에서 조금 찾아보면 진짜 더 전문적인 엘비스 임퍼슬네이더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연예인들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이런 사람들을 임퍼슬네이더 이렇게 부르고요 엘비스 임퍼슬네이러가 텍사스에 특히 많더라고요 좋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거 하나 보고 갈게요 여러분 엄마한테는요 정말 하는 말이 많아요 I'm hungry, I'm cold, I'm hot, I wanna watch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아버지한테는 딱 한마디만 한대요 아버지한테는 한마디가 뭘까요?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Where's mom?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요? 이거 할 때만 아빠를 찾는다는 거죠 우리 좋은 아빠 되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영감이 되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거 손담빛인데 수험표예요 이와 같이 유명한 연예인들도요 연습생의 시간, 훈련생의 시간이 다이셨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노력하는 그 노력이 합쳐져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결과에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0개만 하면 되고요 창문자음부터 가볼게요 Ordinary citizens will bear the brunt of higher taxes 한 문장 더 가겠습니다 The oldest parts of the town bore the brunt of the missile tax 일단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좋은 건 아니죠 Higher taxes, 더 높아진 세금이라든지 Missile tax, 미사일 공격 같은 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보통 시민들이 더 높아진 세금에 그렇습니다 충격과 타격을 더 많이 받을 거고요 그 마을의 오래된 그 지역들이 미사일 공격에 그렇습니다 가장 나쁜 상황을 당하다라는 Bear the brunt of Bear the brunt of 이와 같은 사진도 맞지요 저와 같은 마을의 부분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Bear the brunt of Bear the brunt of 챙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거는 저번에 외운 거네요 Please bear with me for a moment 잠깐만 그렇습니다 참아주세요 뭐 하는 동안에 While I try to get this straightened out 여러분 엉켜있고 쭈글쭈글한 이런 부분을 Straighten out 편다는 건 무슨 말이죠 문제를 맞습니다 해결하고 처리하다 뜻이죠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동안에 잠깐만 Bear with me 저를 좀 참아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세번째 가겠습니다 I beat out my brains I beat out my brains to do this for you 내가 이것을 당신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beat out my brains 머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한 문장 더 봐요 I've been beating my brains out 또 머리를 때리고 있는데 trying to remember where I put my notebook 오 좀 단소 오죠 내가 내 노트를 어디 놔뒀을까 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머리를 때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적어있을 뜻은 머리를 쥐어짜다 되시고요 동의어가요 wreck my brain wreck my brain wreck도요 괴롭히다 뜻이 있거든요 뭔가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머리를 쥐어짜는 것을 beat out my brains 또는 wreck my brain 재미있게도요 beat out my brains 할 때는 s가 붙죠 그런데 wreck my brain 할 때는 s를 안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쥐어짜다 생각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다를 beat out my brains 또는 wreck my brain 이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분은 한번 상황 봐봐요 오! ring이 사라져버렸어요 저 여성 지금 머릿속으로 뭐 하겠어요 wreck a brain beat out a brain 하겠죠 머리를 쥐어짜고 있겠죠 where she did put the ring 반지를 어디다 놔뒀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하겠죠 그 다음 갑니다 Sam beat the clock arriving a few minutes before the door was closed 문이 닫히기 몇 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beat the clock 한 거죠 시계를 때려버렸어요 무슨 말이죠 맞습니다 시간 안에 끝마치다 deadline을 맞추다 그런 말이죠 deadline 안에 뭔가를 끝내다는 beat the clock beat the clock 그런 말이고요 마지막 가겠습니다 he was bench on quitting the job 직업을 그만두기로 결심한답니다 even though he was making a lot of money 돈은 많이 벌지만 그 직업을 그만두겠노라고 bench on, intention, set on 다 결심하는 거죠 다 결심하는 거죠 비동사 belt on, 비동사 intention, 비동사 set on 다 결심하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꿍 넘어지고요 여섯 번째 갑니다 beside the point way of base 여러분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니까 도로를 했는데 way of base base에서 벗어난 거면 잘못한 거죠 어떻게 된 거죠 맞습니다 벗어난 겁니다 요점을 벗어난 너가 말하는 것은 what you are saying is beside the point 요점을 벗어난 거야 또는 what you are saying is way of base base에서 벗어난 거야 요점을 벗어난 거야 라고 쓸 수 있겠고요 back the wrong horse 그 다음 문장에서 back the wrong horse는 배운 거죠 잘못된 말을 지지하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형세를 잘못 파악한 거고요 bet on the wrong horse 잘못된 말 다른 말에게 돈을 걸어버린 것도 형세를 잘못 판단하는 거죠 일곱 번째 갑니다 I bet my bottom dollar 일곱 거예요 bottom dollar I bet my bottom dollar you can't swim across the pool 난 니가 수영장 가로질러서 수영 못 할 거다 라고 bet 한다 돈을 내게 하는데 무슨 돈이냐면 bottom dollar 입니다 bottom dollar 읽어볼까요 bottom dollar 이 bottom이라는 건 마지막 남은 돈인데 돈을 빼앗긴다거나 쓰기 싫으니까 bottom 여러분 엉덩이에다가 엉덩이 쏙 팬티 안에다가 돈을 하나 집어넣어놨다고 생각하세요 어우 약간 냄새도 나고 쭈글쭈글 하겠죠 꾸깃꾸깃 하겠죠 그처럼 마지막 남은 돈을 낸다는 건 확신하는 거야 뭐 할 만큼 I bet my life 내 삶을 걸 만큼 그래서 bet my bottom dollar 또는 bet my life 라는 건 확신하다 뜻입니다 그 다음은 좀 쉬워요 beyond measure I'm grateful 감사하는데 beyond measure 여러분 measure는 측정하다잖아요 측정을 못 할 만큼 다시 말하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동의어가 아래 있죠 I'm grateful beyond words 뭐 할 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 마지막으로 갑시다 this house is beyond our means 무슨 뜻일까요 능력을 벗어날 만큼 비싼 거죠 이 means는요 수단과 방법이란 뜻도 있지만 돈과 재력 수입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수입을 넘어선다 살 수가 없다 내 능력을 벗어나는 집이다 그런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you ought to live within your means 맞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돈의 수입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살아야 되는 뜻이고요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일까요 a woman of means a woman of means 수단일까요 재력일까요 맞습니다 a great wife라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여성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means 의미를 포함해서 오늘 배운 여기까지 잘 복습하시고요 제가 믿는 건 every little bit counts 모든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영어에 탁월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verybody so long so long 잘 모르겠습니다